안녕하세요. 벤치마킹 tv의 워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균 조회수로 본 먹방 유튜버 순위 탑10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먹방 컨텐츠는 해외에도 먹방이라고 소개되고 있을 만큼 인기있는 컨텐츠입니다. 유튜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액수 자체도 놀랍지만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곧 달러라는 점에서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한 명의 산업 여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녹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튜버의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한 팀 먹방 유튜버 순위 탑10을 알아보도록 하고 이들 유튜버들의 유튜브 예상 수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1위 제인 ASMR 구독자 수 506만명을 보유한 제인은 국가랭킹 29위에 드는 우리나라 상위 1%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얼굴을 드러내시 않고 화려한 색감의 음식과 ASMR을 기반으로 한 이팅 사운드 컨텐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시 않아 더욱 궁금해지는 제인의 ASMR은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기존 먹방 컨텐츠에 변화를 주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2위 덩개떡 구독자 수 373만명 국가랭킹 49위 유튜브 추정 수익 77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 2015년 유튜브를 시작한 형제 유튜버 덩개떡은 국내 ASMR 먹방의 원조격인 채널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오래 운영하였고 구독자 수 대비 평균 조회수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3위 프란 구독자 수 269만명 국가랭킹 74위인 프란의 유튜브 수익은 49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3년 유튜브를 시작한 프란은 벤체, 엠브로 등과 함께 아프리카 TV에서 먹방을 시작한 1세대 먹방 크리에이터입니다. 프란 채널의 특징은 빵, 면 등 밀가루 음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매일 업로드 되는 먹방계의 공무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위 벤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벤츠는 먹방 크리에이터의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의 혀위 과장 광고 논란, 악플이기 논란으로 현재 구독자가 이탈되면서 4위까지 추락을 하였고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는 처참한 지경입니다. 아마 예상되기로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다른 먹방 크리에이터들로 인해서 탑10 안에서도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벤츠의 구독자 수는 257만 명이며 국가 랭킹은 79위입니다. 유튜브 예상 수익은 1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5위 양수빈 양수빈은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은 유튜버입니다. 복스럽게 먹는 먹방 유튜버인 양수빈은 구독자 수 246만 명, 유튜브 수익은 1130만원에서 1978만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위 까닉장 2018년 채널을 개설한 까닉장은 구독자 수 235만 명, 국가 랭킹 93위, 유튜브 수익은 1억 3400만원에서 2억 3400만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먹방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입니다. ASMR을 기반으로 한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인해 해외 팬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유튜버입니다. 7위 UDT TV 구독자 수 225만 명 국가, 랭킹 104위 유튜브 수익 3600만원에서 6200만원인 UDT TV는 2015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아프리카 TV 먹방, BJ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UDT는 ASMR로 전향을 한 후,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8위 문복희 구독자 수 208만 명, 국가 랭킹 116만 명, 유튜브 추정 수익 9,111만원에서 1억 5,800만원. 유튜브의 불변의 인기 컨텐츠는 3B라 불리는 미인, 아기, 동물입니다. 문복희는 미녀 먹방 유튜버로서 최근의 먹방의 트렌드인 ASMR을 기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가입은 2019년인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튜버는 세계적으로도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네요. 9위 제열 ASMR 구독자 수 207만 명, 국가 랭킹 117위의 제열의 유튜브 수익은 6천만원에서 1억원입니다. 다양한 해외 자막을 시도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위 제향 구독자 수 183만 명의 제향도 먹방계에서 핫한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유튜브 예상 수익은 7천만원에서 1억 2천3백만원. 국가 랭킹 145위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함께 벤처나 약식이와 같은 유튜버들처럼 믿기 힘든 엄청난 대식가인데요. 요즘 먹방이 ASMR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향의 성장속도도 굉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먹방 랭킹 안에는 슈기나 도로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슈기는 여러가지 논란으로 인해 더 이상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시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영상을 올리며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슈기는 현재 랭킹 11위이며 도로시는 활동 중단으로 인해서 랭킹 100위 안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다시 활동을 재개한 도로시는 순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될 듯합니다. 참고로 유튜버들의 수익은 확정 수익은 아니라 추정 수익이라는 점과 오차 범위는 있지만 근사치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